네, 태근길 라이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심층 인터뷰 이 시간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의 저자분을 모셨습니다. 한청헌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이렇게 3%에서 나오신 거 처음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큰 방송에 라이브 방송 처음 출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떨리고 긴장됩니다. 긴장하지 마십시오. 아마 말이 조금 어눌하게 나온다거나 좀 더듬거리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심층 여러분들의 산불. 저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중국 관련한 이야기 할 텐데요.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이 또 대만과의 관계를 놓고 커지면서 진짜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게 되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작가님께서 보실 때 지금 큰 그림에서 과거의 중국은 어땠고 지금의 중국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나 좀 큰 계열을 한번 먼저 잡아줄 수 있으실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준비된 질문이 아니라서 제가 조금 생각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의 중국은 사실 기회의 나라였죠. 한국에 있어서 기회의 나라였고 엄청난 고속성장과 큰 시장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회로서 뭔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고 경제적 이익이 등 그런 쪽으로 잡는 그런 나라였다면 지금은 좀 많이 이게 관점이나 시야가 바뀌었죠. 네, 지금은 어떤 위험, 리스크 어떤 이런 차원에서 많이 관점이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아마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진핑 정권 이전까지 중국의 기본적인 외교 기조였던 도강양회 정책을 폐기를 하고 중국 몸을 내세우며 중국이 과거 예전에 누렸던 그런 가장 위대한 어떤 동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문명, 가장 위대한 나라였던 그런 새로운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라는 그런 중국몽이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공격적인 외교와 함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첨단 산업에 있어서도 중국이 어떤 산업 굴기를 하겠다. 이런 면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뭐든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각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예전 기회를 보는 관점이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리스크라든지 어떤 좀 어떤 그런 쇼크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가 본인들이 목표로 하는 지향점을 어쨌든 변경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도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거네요.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작가님의 어떻게 중국이랑 이렇게 연관이 되고 중국에 관심을 가지셨나 보니까 중국에서 중국에서 좀 거주하셨던 기간이 꽤 길고 와이프분께서 중국 분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 그 주재할 때 거기 이제 현지 직원이었고 전 주재원 주재원으로 파견된 직원이라서 사내 커플로 만나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이제 연애를 한 2, 3년 하고 결혼까지 해서 큰 딸을 또 중국에서 낳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재원 생활이 끝나면서 한국에 돌아오면서 현재는 한국에서 지금 용인에 거주하면서 둘째 딸까지 낳고 내 가족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포동이 아빠라 포동이 아버님 화이팅이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 아예 감사합니다 블로그 글 쓰실 때 제가 보니까 필명이 포동이 아빠 둘째 딸이 볼살이 아직까지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칭이 가족 내부에서 애칭이 포동이라고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시사적인 중국에 관련된 주제들을 블로그에 연재를 하면서 어떤 아이디를 쓸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둘째 딸이 생각나서 포동이 아빠 그렇게 하면 보시는 분들도 친근감을 느끼는 아이디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쉽게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는 정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지금 최근에 양안 관계라고 하죠 미국 중국 그리고 대만까지 이렇게 삼국에 걸쳐서 둘러싸여 있는 이 이슈가 최근에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우리 입장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큰 이슈지만 사실 이게 어떤 우리나라 남북관계처럼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문제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문제이고 그래서 대만하고 중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나라 남북관계처럼 굉장히 오래되고 해결이 안 된 이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남북관계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국제정세나 남북 간의 내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다가 또 평화로운 시기가 왔다가 어떤 그런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패턴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 고조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 마찬가지로 양안 관계 대만과 중국 대륙과의 관계도 그런 어떤 굴곡 있는 패턴을 지난 반세기 넘게 이어왔습니다 이어왔는데 그래도 그동안은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를 나름대로 지내왔습니다 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왔냐면 결정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랑 대만 문제에 있어서 현상 유지를 한다는 어떤 안목적 협정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협의 같은 게 안목적인 그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은 양안 관계에 있어서 중국을 유일한 중국의 하나의 합법적 정권으로 인정을 하되 대신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도라든지 그런 강경한 현상 유지를 변경하는 그런 무리한 정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발전에 매진을 하고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같이 협력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이런 나름의 어떤 타협을 통한 공정관계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동안은 평화로운 시기가 이제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바뀐 게 최근에 신냉전이라는 미중 간의 신냉전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중국은 이미 자신들이 대만을 다시 되찾을 그런 힘을 이미 키웠다 충분히 미국에 이어서 경제적 이익이 국가가 됐고 강력한 국력이 생겼고 미국도 더 이상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도전하는 걸 묵과할 수 없다 이제 견제를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만 카드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힘을 억제하고 또 대만의 어떤 유명한 TSMC라는 반도체라는 게 그런 어떤 굉장한 기술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걸 이용해야겠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권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초당적으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와 억제 정책을 폐화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다 보니 민주당 정권에 와서도 펠로시 의장도 이번에 이제 대만을 방문을 강행하면서 중국을 굉장히 환하게 했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됐고 결정적으로 올 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이 발생하기 전만 하더라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과연 설마 전쟁이 나겠어 21세기 이런 평안원 시기에 그렇게 해서 전혀 어떤 그냥 건만 주겠지 했는데 결국에 전쟁이 난 걸 보고 중국도 정말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아마 실감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거를 좀 더 민감하게 민감하고도 굉장히 이제는 긴장 강렬 우리 이게 진짜 정말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책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소개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대체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대만은 중국한테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든 전세계의 현대에 있는 민족국가들은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어떤 민족의 단위로 놓고 그 민족의 그 국가의 민족이 어떤 공통의 정체성을 느끼기 위해 느끼는 어떤 그런 차원이 저는 어떤 역사를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서사 이야기죠 서사를 공유를 하는데 중국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중화민족주의고 중화의 자손이라는 민족주의고 그 중화민족주의 그러니까 현대의 중화민족주의의 서사의 가장 큰 그 핵심 스토리는 뭐냐면 자신들이 과거에 가장 가장 그 가장 찬란한 문화와 가장 위대한 문명을 가진 국가와 민족이었지만 잠시 서구 제국주의 때문에 어떤 수모를 겪었다 여러가지 아편전쟁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이 여러가지 홍콩도 뺏기고 그리고 나라도 분열되고 일본 침략도 왔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혼란을 겪으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그러면서 그런 수모와 아픔의 역사를 이제 씻어내고 다시 과거에 영광스러운 어떤 어떤 제국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라는게 어떤 그런 가장 서사의 특징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어린이들 학교아들한테 그런 과정에서 홍콩은 이미 일국 양자가 사실상 붕괴되면서 중국한테 다시 돌아왔죠 마지막 남은 건 대만이거든요 대만을 다시 대륙과 통합을 시켜서 중화제국이 다시 돌아왔음을 상징적인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화민족주의의 어떤 열망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으로서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거를 우리가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걸 그 중화민족의 모든 열망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가 정치 세력으로서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을 삼고 있습니다 실제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게 사실상 쇠퇴를 했고 중국에서도 사실 이미 시장경제를 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게 어떤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이미 유효성을 상실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정당성인데 하나는 경제성장 두 번째는 양안통일을 통한 중화제국의 완성 다시 부활 경제성장은 최근에 많이 주춤해졌고 남은 그걸 통해서 어떤 현재의 어떤 그런 어떤 전체 민족의 어떤 소망 그리고 그걸 대변하는 중국 공산 대변하고 실행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그런 그렇게 좀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대만이 자발적으로 중국의 정치 시스템의 편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중국이 어쨌든 외부적인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될 텐데 그 현지에서 혹은 작가님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결정을 해서 중국이 실제 대만을 침공해서 정치 시스템을 다니라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평화적인 통일은 사실상 이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그동안 중국 대륙에서 공산당에서 평화적 통일로서 내세운 수단이 일국양제였습니다 일국양제라는 거는 국가는 하나로 하되 어떤 체제 체제와 독립성은 각자가 이제 중독립국처럼 운영을 한다 과거 홍콩의 자치를 인정했던 것 같이 그렇죠 그렇죠 완전한 자치 근데 그게 이제 약속을 깨면서 사실상 일국양제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이제 대만에서도 이제 어떤 중국과의 통일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세력조차 보통 국민당인데 거기서조차 이제는 자기들은 자기들은 이제 일국양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만에서도 대만에서도 이게 대만 이슈는 대만의 정체성은 또 굉장히 복잡한데 자기를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공산당 위주의 통일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좀 있고 민주화된 중국 거대한 통일 중국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니다 아예 민주적 중국도 싫고 나는 그냥 대만인으로서 대만 공화국인으로서 어떤 완전히 분리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또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느 쪽이 더 많나요 후자가 좀 더 많습니다 후자가 좀 더 많습니다 옛날에는 전자가 많았는데 전자가 이제 국민당 쪽이고 후자가 민진당 쪽이고 지금 집권당 그 지금 그 차이인원 총통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계속 태어날수록 후자 비중이 높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꼭 북한과 통일을 해야 하냐 그렇죠 그냥 차라리 설사 과거의 한 역사를 공유하더라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정체성도 상당히 어떤 분열이 갈라졌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나라로 살자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뭐 이런 식으로 거기도 원래 같은 게르만 이었지만 별개의 정체성의 국가를 살듯이 뭐 이런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20대를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만에서는 통일의 우호적인 생활 체력조차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무력죠 네 지금 시진핑 정권에서 무력 시위를 하면서 굉장히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연 시진핑이 푸틴처럼 침공을 감행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또 이제 이제 좀 그게 좀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상당히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이거 분명히 침공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뭐 이거는 어떤 점쟁이의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노이즈를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노이즈를 만들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이 대만과의 통일은 시진핑의 개인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어떤 권력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대만 수복이라고 하자 그쪽에서는 중국 공산 중국 대륙 쪽은 수복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이번에 시진핑이 3년임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전까지 두 번씩만 하다가 이번에 이제 관례를 깨고 3년임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려면 뭔가 그렇죠 도와줘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를 항상 리더들이 많이 만들죠 맞습니다 그 이 3년임이라는 의미는 시진핑이 과거에 중국의 마오쩌동 주석과 덩샤오팅급의 그 정도급의 반열에 오르는 어떤 그런 지도자 지도자라는 의미인데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제가 이제 만나본 중산층 고항력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불만이 많습니다 시진핑 정권에 그래요 사실 경제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서구하고도 미국하고도 갈등이 있고 경제 무역전쟁 이케아에서 탈출하려고 뛰어나오는 장군들 자본도 많이 탈출하고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이 이번에 제로코로나 굳이 막자 그래서 과연 당신이 무엇을 했길래 마오쩌동과 덩샤오팕의 같은 반열에 오르려고 하냐 마오쩌동은 어쨌든 정책적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분열된 중국을 통일시켰다는 사실상 진시황 같은 그런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업적이 있고 덩샤오팕은 낙후된 중국을 개혁 개방을 통해 지투라는 경제대국으로 만든 엄청난 업적이 있는 거고 그럼 시진핑 당시에는 뭐가 있냐 그거는 결국 통일이다 양안 통일이다 마지막 남은 과제 중화제국의 복귀를 위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모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혹여라도 이렇게 중국 시진핑 정권에서 대만을 무력으로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되는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그럼 받게 될까요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많은 사실 언론에서도 대만의 주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로 이후에 반도체 얘기를 말씀드리겠 반도체 주제로 가면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이 대만에 있는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히 수습한 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처럼 무기 지원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초반에 그래서 초반에 만약에 대만이 잘만 버틴다면 분명히 미국이 높은 확률로 참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까운 미군기지로부터의 어떤 물자 지원을 무기 지원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그리고 우리나라 그렇죠 주일미군이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동원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동맹의 의무가 있는 한국 정부가 과연 그거를 단칼에 거전할 수 있겠냐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주한미군의 어떤 그런 공격 무기나 물자들이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양안 해업을 중심으로 미중 간의 충돌에 어떤 동원이 됐을 때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겠냐 폭격을 하거나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요 휘말리일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우리 에너지를 에너지 굉장히 유전도가 높지 않습니까 석유라든지 특히 이런 전략 물자들 그런 게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동중국해랑 남중국해 루트로 해서 이게 운행이 되죠 운반이 되는데 양안간에 전쟁이 발생하면 아마 그 루트가 다 봉쇄가 될 겁니다 미사일과 우리나라 에너지 그렇죠 폭탄이 날아가는데 못 가거나 돌아가거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명교사가 있는데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설마 푸틴이 우크라인을 신공하겠어라고 하다 보니 러시아에 대한 막강한 에너지 의존도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푸틴이 굉장히 엄청나게 줄이면서 에너지 가격이 몇 배로 폭등하면서 지금 제가 주말에 세계는 지금을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지금 뗄까물 준비하는 그런 정도로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충분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나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걸 좀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민해야지 그러니까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 부분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처할 만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아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남북 간의 전쟁이 발발하거나 혹은 북한 정권의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유사시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시나리오가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 쭉 작게 503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비상 상황 유사시 비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대만에서의 어떤 유사시 사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우리가 그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야 할지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아마 이미 정부에서 마련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런 에너지 공급 루트가 봉쇄가 됐을 경우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비축을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루트를 해서 어떻게 공급 루트를 확보를 해야 할 건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어떤 그런 동원 요구가 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중국 관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타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반도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뭐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쨌든 대만하고 이렇게 엮여 있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좀 밀접하기와 관련이 있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 네 그러니까 이 대만 이슈와 양안 이슈와 어떤 반도체 이게 얼마나 엮여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이해해도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역사 덕후인데 역사 덕후다 보니까 좀 먼저 역사적 관점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지 네 이게 지금 세계사를 좀 보면 세계사의 어떤 각 시대 패권 국가가 떠오를 때마다 이게 기술 패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19세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 대형 제국이라고 하죠 건설을 했을 때 그 전에 먼저 1차 산업혁명 영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증기기관으로 이루어진 기계혁명이 있었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면서 그 힘을 국력으로 전환해서 세계 패권을 장악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팩터 어떤 산업 분야에서 발생했냐면 전자전기 전기전자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 그리고 화학 이쪽인데 이 2차 산업혁명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한 곳이 바로 미국과 독일입니다 그 당시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유럽 미국에서 가장 발달했죠 그리고 화학이라든지 전자전기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그 힘을 통해서 영국 패권에 도전한 게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고 그리고 영국이 몰락을 하고 그 패권을 이유받은 게 미국입니다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ITC라고 정보통신혁명이지 않습니까 80년대 일본의 어떤 추격을 물리치고 냉전 이후에 미국이 유일 초강대구로 올라선 게 바로 그 3차 산업혁명을 이끈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나와서 오면서 그래서 패권을 주게 됐는데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바로 AI 라고들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AI라는 경우는 결국 빅데이터를 얼마나 초고속으로 연산 처리를 한 그 능력에 달려있는데 이 바로 연산 처리 능력이 반도체의 초고속 반도체의 성능에 달려있습니다 이 초고속 반도체를 전세계 테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초고속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나노 이하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세계에 두 군데가 있는데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TSMC고 그리고 그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앞서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 여전히 TSMC가 가장 앞서는데 TSMC가 중국에게 넘어가냐 미국에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기술 패권이 어느 나라가 주는지가 굉장히 달려있다고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아무 곳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TSMC 보고 무조건 공장을 져라라고 사실상 굉장히 강제적 압박을 했을 때 대만에서 굉장히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 화웨이에 반도체 납품하지마 미국에서 할 때 그렇죠 그때도 대만에서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화웨이를 많이 물량을 주면서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포지션으로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대만도 굉장히 미중 사이에 물타기 아 물타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줄타기 줄타기죠 그렇죠 줄타기죠 제가 오늘 처음 출연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실수가 나옵니다 저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이에서 정말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도 몰라하고 줄타기도 굉장히 잘해야 하고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국가적 독립 상황과 미중 사이의 어떤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폭발 지대가 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떤 굉장히 어떤 외국의적인 그리고 반도체 어떤 방금 말씀드린 10나노 이하의 최첨단 초미세반도체 그러니까 회로라고 하는데 회로선폭의 초미세반도체 기술을 반드시 끝까지 물고 국가 안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정부에서 대만도 어쨌든 다음 세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중국은 생각보다 이 기술 확보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이게 지금 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습니다 네 네 세 가지 정도 제가 생각하는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로 어 근데 그 이제 첫 방송인데 인정되시죠 첫 방송인데 아 이게 계속 좀 무거운 주제만 질문을 들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까 봐 안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얘기였잖아요 만약에 다음번에 한 번 더 초대를 해주시면 그때는 좀 더 재미있고 가벼운 얘기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예 어쨌든 주제가 있다 보니까 들어야 될 얘기니까요 너무 다큐로 갔네요 저희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모든 내용들이 제 책에 더 자세히 더 체계적으로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일부러 지금 설명을 덜 하시는 거군요 책을 읽어라 고도 고도의 홍보조략 혹시나 제가 말이 길어져서 제가 한 번 사실 말을 시작하면 되게 길어지다 보니까 제 다음 편에 오실 분이 또 제가 폐가 될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방송 시간은 끝납니다 네 그럼 남편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 세 가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징 자체가 후발 주자한테 굉장한 어떤 핸디캡을 줍니다 후발 주자한테 뭐냐면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원가의 약 41%가 감가상각비일 정도로 굉장히 설비 투자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좌지우지하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물건을 빨리 팔아서 그 감가상각비만큼을 벌충을 하고 회수를 하고 감가상각비가 다 빨리 회수가 됐을 때는 엄청난 이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그 판매가 초반에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시설 투자로 들어간 비용이 고대로 망하는 거죠 네 고대로 엄청난 적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치킨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고 제가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메모리 반도체 기준입니다 그래서 치킨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아니면 도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과점 산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굉장히 이제 뭐 자랑스럽게도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뭐 전세계 가장 1위를 다투는 그런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굉장히 기술이 성숙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수십조 원에 달하는 그 설비 투자를 빨리 회수를 하고 나머지 그 41%에 달하는 걸 빨리 회수를 하고 엄청난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흑자를 전환해서 그 흑자를 전환한 걸 다시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에 투자함으로써 최첨단 설비를 투자함으로써 어떤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자의 격체를 유지하는 거죠 최첨단 산업에 투자하고 최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설비에 투자하고 하지만 반대로 후발 주자의 같은 경우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고 게다가 기술이 성숙하지 않고 품질이 성숙하지 않다 보니 수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수율이라는 거는 양품률이죠 그러니까 웨이퍼 한 장당 웨이퍼 한 장당 분량 실제 정상적인 제품으로 쓸 수 있는 웨이퍼를 보통 쪼개서 그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가 정상 제품인지 그 비율이 바로 수율인데 수율이 낮게 되면 그만큼 원가도 비싸지고 안 그래도 시설 투자비도 높은데 원가 경쟁도 낮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굉장히 가격 변동폭이 높기 때문에 가격 사이클이 낮은 대로 가면 거의 매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는 굉장히 순한 일이 생깁니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반도체 펀드를 한 66조 원 정도 한 2015년부터 쌓아 올렸는데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 때문에 그 66조 원이 금방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화수분이 아닙니다 다른 산업 같이 화수분이 될 수 없어서 그런 점이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런 후발주자한테 강력한 진입장벽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라는 산업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설계부터 제조까지 대부분의 기술들이 원천 기술들이 미국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이실리콘이 예를 들어서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P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팸리스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보호와 중국의 내후수시장을 등에 업고 생긴 지 몇 년 만에 단번에 전세계 AP 시장이 2위인가 3위까지 올라간 회사인데 미국에서 너네는 TSMC 못 쓰게 하고 그리고 반도체 설계에 들어가는 툴을 못 쓰게 하니까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의 보육이 강하고 현재 미국이 이미 중국이 도강 양위를 폐기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패권 도전을 노고화하니 미국이 본격적으로 견지가 들어왔고 미국이 기술 봉사를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굉장히 어떤 장벽이 생겼는데 중국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인 거죠 미국한테 다시 고개를 숙일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반도체 기술을 만들어낼 건지 두 개 다 사실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래서 좋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현재 어떤 중국에서 보통 어떤 특정 산업을 키울 때 몇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는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보호 자국 기업 보호라는 그런 장벽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산업의 자국 기업들이 육성할 때까지 보조금을 끊임없이 지급을 합니다 방금 말하자면 66조 원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정확히 제가 연도는 기억하는데 2018년인가 2019년인가 HSMC라는 새로운 어떤 신흥 반도체 회사에서 우한홍신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우한에 소재하는 그 회사에서 장상이라는 TSMC 출신 CO를 영입을 하고 게다가 자신들이 7나노 양산에 성공했다 시스템 반도체 중국에서 현재 가장 앞서가고 있는 파운드리 회사가 TSMC 같은 파운드리 회사가 SMIC인데 거기도 지금 12나노까지밖에 못하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가 7나노 양산에 성공했다고 하니 우한 지방정부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한 6조 원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보조금을 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기극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장이 이미 종족을 감췄고 2년이 됐는데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3조 먹티 3조로 먹티 3조 6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의 6조도 3조는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래서 20조 사기극이라고 또 헤드라인도 있네요 그 20조라는 게 자기들이 20조에 투자를 받았다 그러니 정부도 거기 한 10분의 1만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그 20조 투자 받았다는 거 7나노 개발 성공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고 회장은 도망쳤고 지금 그 공장에 가보면 건설 노무자들이 임금 체불당한 건설 노무자들이 빨리 돈 내놔라 하는 그런 분들 몇 분 계시고 빈 공터에 짙담한 공장 안에 아주 오래된 중국 반도체 설비였기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게 탐사부도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논문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반도체가 너무 중요하고 중앙정부에서 너무 강조하고 하다 보니 강조하고 시진핑도 매일 매번 시진핑 주석도 강조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지왕정부에서도 급한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꼼꼼히 체크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보니까 너무 많은 돈들이 일시에 풀려버리니까 업체하고 지방정부 내부 내부 인사들하고 이제 사실 좀 짜서 그럴 듯한 것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먹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굉장히 누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이 보조금 주는 정책들이 다른 산업들은 다 성공해왔는데 유독 같은 반도체에서는 다른 산업 대비 고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그러니까 뭐 2차전지라든지 스마트폰 전기차 같이 신재생태양과 휴대폰 만드는 거 나름 후발주자한테 장벽이 높지 않은 것들은 이런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과 작국기업 보호정책이 통했는데 반도체에서는 상당히 장벽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반도체가 유독 어떤 기술적 장벽 원천 기술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어떤 그런 쥐고 있는 그런 하고 있는 그런 원천 기술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 장벽들이 굉장히 중국한테는 좀 어려움을 작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게 이 반도체 육성 정책이 본격적으로 한 게 2015년도인데 너무 급하게 몰아붙인 것 같아요 기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호해주고 외국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주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주고 보조금 주고 얘네들이 기술과 품질이 향상할 때까지 기다려주니까 내수시장 먹고 그걸 통해서 해외의 시장 해외 진출까지 하면서 수출까지 하니까 잘 크네 반도체도 되겠네 하다 보니까 똑같은 방법을 썼는데 어떤 이런 방금 말씀드린 원인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중국이 뭔가 본인들의 입장이 바뀌면서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른 차이나 쇼크가 어쨌든 지금 현실로 여러 가지 현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 작가님이 쓰신 책에 어쨌든 차이나 쇼크가 한국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봤을 때 한국의 선택은 결국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제가 이 제목을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그리고 차이나 쇼크가 정말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한 일단 좀 원론적인 좀 근본적인 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역사 얘기를 좀 해도 되는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컴팩트하게 작가님이 책을 소개시켜 주셔야 해요 컴팩트하게 사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 책의 핵심 요지인데 이것만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제가 오늘 준비하는 게 사실 다 바닥납니다 아무래도 사실 현대의 21세기 2022년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한국인 입장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가장 생생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항상 안보적 위험은 일본 아니면 북한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이었죠 왜냐하면 기억이 생생하니까 지난 식민 역사라든지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한반도의 역사를 한 2000년 정도로 축 늘려서 보면 항상 지정학적 위협과 안보적 위험은 중국에서 왔었습니다 그렇죠 삼국시대부터 해가지고 고구려가 당나라 침략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리고 고려도 요나라 그다음에 요나라하고 그다음에 금나라 그다음에 몽골 이런 쪽으로 많이 그런 침략을 당했고 그런 식으로 항상 대륙에서 이런 어떤 위협을 당하다가 잠시 산업혁명을 통해서 힘을 얻은 해양세력이 한반도에 진출을 하면서 일본으로 대표되는 그러면서 최근에 어떤 해양세력 해양세력 쪽으로 우리가 위협을 느끼게 된 것이지 다시 대륙에서 힘을 얻게 되면서 원래대로 과거처럼 우리가 대륙에서 항상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과거에 어떤 새로운 과거에 우리가 항상 느끼던 예전에 선조들이 느끼던 위협은 항상 대륙에서 온다는 게 이제 다시 되돌아온 거죠 그 시대가 온 거죠 대반과 반도체는 그러한 옛날에 현상이고 옛날에 옛날에 어떤 디폴트한 상태가 다시 돌아오는 거에 대한 최신 현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우리 한 작가님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 아쉬운 마음은 여러분 책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의 저자 한청헌 작가님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을 만드는데 이제는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을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불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긍사 놀라운 되게 ERN faz